자 다음 도전자 모셔볼게요. 이분은 물레방아 도는 내력을 준비해 오셨고요. 성함은 오을균 참가자십니다. 교수는 신사다니 너의 꽃이요. 젊는 날 너의 초가짐식을 받으면 반대마다 빗썩을 때 받으면 사랑하게 새끼면서 새해. 우는 속을 알아보여다. 아 서울이 좋다지만 나는 야시로 흐르는 시댄가에 다리를 놓고 고향의 글쎄 건너게 고향의 글쎄 건너게 고향의 글쎄 건너게 고향의 글쎄 건너게 한글자막 by 한효정